principal 멤버프가 그러고 보니까 뮤직뱅크가 mask 제 데뷔 무대였나요 ponieważ Creo가 jealousy 활동할 때 OOO 붙여러 집에서 첫 번째lar 맞는 거 같아요. Q. 리어스를 가장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KBS에 굉장히 뭔가 조금 더 익숙한 느낌이 좀 됐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편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긴장을 좀 했지만 방금 모니터를 해보니까 제가 상상한 것만큼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지금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좋아질 생각. 저희 세션 친구들이 사실 모집했을 때 연주만 열심히 해주면 되는 줄 알고 모았는데 이 친구들이 생긴 게 너무 잘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카메라 감독님들이 감동을 잡아주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지금 아직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미션 진짜 카메라를 보지 그러면. 오늘 쇼 챔피언을 위해서 방식 리허설을 앞두고 있어요. 대기실에 정막을 깨트려줄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쾌하신 분들로. 솔로여서 편한 점도 있지만 외로운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엔딩 무대 할 때 혼자 올라가기 살짝 외롭다는. 둘 다 솔로라도 유색백. 퀴리언스는 조금 더 야성미였다면 얘는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돼? 조금 더 슬림핏? 슬림핏에다가 약간 락크는 느낌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여기 민철이 지금 제가 무대를 꾸미고 있으면 제가 오른쪽에서 열심히 지금 오른팔 윙어를 해주고 있는 민철이. This is 민철. He is playing the guitar and the keyboards right now in our stage. Secondly, we're gonna go to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저희 팀에서 지금 시선 강탈을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드러머. 재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반 밴드에서 드럼을 치고 있는 심재광이라고 합니다. 와우! So this is 재광. He is playing the drums for our band right now currently. So this is 범수. He plays the bass in our band currently. Yeah. 네. 아이반 많이 형 사랑 많이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 빨리. 눈물 차이미야. 네. I mean this was our band. 이렇게 넷이서 지금 무대를 꾸미고 있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꾸미고 있어요. 네 오늘도 멋진 무대 준비했으니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익숙한 지금 스타일링이죠. 콤버스에 속까지의 카디건에 카디건만 하고 나비의 목걸이까지. 이게 나트 윙즈 뮤직비디오 그리고 자켓 촬영에 사용된 그대로 스타일링을 입은 케이스입니다. 오늘 드디어 무대일 수 있게 됐네요. 물병 던지기 챌린지. 실패한 티가. 자, 하나 찍어. 두 번만. 두 번만. 안 되네. 형 이거 영상 입지 않아? 나 이거 잘하는데? 서서 해야 돼. 한 번 더? 자, 놀룩 놀룩 나를 봐. 오늘의 포인트는 이런 사소한 컬들에 있어요. 정말 한 땀 한 땀 저희 헤어 담당 선생님께서 한 땀 한 땀 고데기로 예쁘게 해주셨어요. 뮤직비디오랑 진짜 똑같은 거 같아요. 왜 이번 거 같은 거 같죠? 그 뜻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게 끝나는 순간 바로 이 뮤직비디오 링크를 누르셔서 바로 스트리밍을 해주시면 돼요. 혼자 보시는 것도 좋은데 혼자 보고 친구도 보여주고 엄마도 보여주고 아빠도 보여주고. 20분 후에 시작이네요. 30분 후에 시작이네요. 역시. 1번 더 시작이네요. 예. 예. 보다. 예이. 예에이 이렇게 서프라이즈 캔 하기 있음